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파일러와 성능 분석을 이용한 고품질 앱 개발이라는 주제로 웹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이수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것보다도 얼마 전에 윈도우폰 7 프로그래밍 멘토라는 책을 냈습니다. 윈도우폰 서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출간이 될 뻔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이 며칠 차이로 조금 일찍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출간된 윈도우폰 서적입니다. 혹시라도 제 책을 검색을 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윈도우폰 7 서적을 검색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출간된 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카페인에서 기술 책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 이름입니다. 모바일 기술 전문 업체고요. 회사 이름대로 카페인을 무지하게 섭취를 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재소개를 했으니 웹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일러와 성능 분석을 이용한 고품질 앱 개발입니다.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품질이 좋은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윈도우폰이 필요하겠죠? 혹시라도 이 웹캐스트가 윈도우폰, 좀 더 정확하게는 윈도우폰의 새로운 OS인 망고에 대한 웹캐스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뜬금없이 아이라든가 안드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고품질의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실제 기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한 앱을 기기 위에 올려서 조작을 해보면서 내가 만든 앱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구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최종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앱을 디자인하면서 에뮬레이터에서만 테스트를 하다가 실제 기기에서 동작을 시켜봤더니 아 이게 실수가 있다.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배치한 요소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실제 사용자가 터치가 힘들다든지 혹은 에뮬레이터와 실제 기기의 성능이 너무 달라서 그런 특성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게 이상하게 동작한다. 뭐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망고에 망고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윈도우폰 개발도구에 채용된 향상된 에뮬레이터와 프로파일러 이건 어디까지나 고품질 앱 개발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망고 업데이트에 포함된 그런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과연 이 에뮬레이터와 프로파일러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모바일 앱 개발에 있어서 에뮬레이터 혹은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바일 앱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모바일 디바이스 위에서 실행됩니다. 우리가 보통 PC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PC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대상이 동일하죠. 똑같이 PC에서 실행이 되죠. 하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실제 기기를 갖추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혹은 에뮬레이터의 경우에 오히려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PC의 성능이 요즘엔 워낙에 좋잖아요. PC 성능이 좋다 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자체가 실제 기기보다 성능이 더 좋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끊임없이 컴파일을 하고 디버그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에뮬레이터에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서 개발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런 에뮬레이터가 도와줌으로써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죠. 이번 망고 업데이트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향상된 에뮬레이터에 뭐가 향상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망고 업데이트에 포함된 에뮬레이터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H.264 AAC 미디어 포맷 지원 이라는 부분을 먼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H.264는 뭐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흔히 이제 엠펙4 동영상이라고 그러죠. 엠펙4 코덱 그 코덱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 그 윈도우 폰 기존의 윈도우 폰 7에서는 엠펙4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됐었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단지 에뮬레이터에서는 엠펙4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했죠. 실제 기기가 없으면은 동영상 재생하는 부분을 테스트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번 에뮬레이터에는 그런 지원 부분이 추가가 돼서 좀 더 편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AAC 미디어 포맷은 보통 엠펙4 동영상에 포함되는 오디오 코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델 변경을 들 수 있겠는데요. 기기에서 일어나는 메모리 파편화 같은 부분이 좀 더 실제 기기와 가깝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망고 업데이트에서 가비지 콜렉터를 좀 더 향상시키면서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웹캐스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변경 덕분에 기존에 개발된 윈도우폰 앱은 그냥 별다른 변경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망고 위에서 돌리기만 해도 일정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센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속도계와 위치 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얘기겠지만 에몬레이터에서는 가속도계나 위치 서비스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역입니다. 이번 망고 업데이트에는 에몬레이터에 아예 이런 가속도계하고 위치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예 채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데모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레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수평계입니다. 이게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런 어떤 가속도계 기능을 테스트할 때 수평계가 거의 표준 프로그램이 된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구현하기가 간단해서 그렇겠죠. 수평계가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옵션바의 가장 밑에 부등호 두 개 아이콘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어디셔널 툴 이 창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속도계 메뉴 부분인데요. 이 화면에서 지금 정가운데 보면 분홍색 점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기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에뮬레이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 기기를 세운 형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눕힌 형태 옆으로 이거는 옆으로 그냥 돌리기만 한 상태죠. 이거를 완전히 바닥에다가 눕힌 상태 수평계의 모양도 변하네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셔널 툴에서는 그런 모션 입력도 가능합니다. 모션 입력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기를 흔들거나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에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레코드 데이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갑자기 에뮬레이터가 수병계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흔드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굉장히 단순하죠. 가속도계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번 프로그램은 마블메이즈라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번 믹스11에서 조 벨피오르가 예제로 사용했던 마블메이즈라는 마블메이즈라는 이름의 간단한 게임입니다. 게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블이 들어가죠. 구슬을 굴리는 그런 종류의 게임인데요. 플레이를 눌러보죠. 간단한 게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기기를 기울이고 해서 공을 굴려서 구멍에 빠지지 않고 굴리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함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가고 아 갑자기 구슬이 굴러가네요. 지금 어데이션을 추레에서 보면 가속도계가 현재 기기를 세워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리셋을 하고요. 그러면 화면에 약간 변화가 생긴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눕힌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기를 기울여서 공을 굴리는 걸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같은 거를 개발해야 될 경우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봤던 쉐이크 모션 입력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흔들면 지금 이렇게 리셋해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게임은 사실 이렇게 기기를 흔들었을 때 처음 상태로 리셋되는 기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실제 기기 없이 이런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다면 상당히 귀찮겠죠. 이번에는 위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의 위치 서비스 기능을 테스트하는 건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 폰에 내장돼 있는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폰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이 위쪽에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오버레이크라는 게 동네 이름입니다. 그쪽을 살펴보겠느냐라는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빙검색 엔진이 검색을 시작을 해서 잠시 기다려보시면 이렇게 사용자의 위치 주변에 어떤 먹을거리 마실거리 It and Dream 그러고나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볼거리들 가게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려면 위에 지도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자기 위치를 찾는 버튼인데요. 얘를 누르면 현재 위치가 화면 중앙으로 오죠. 지금 이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위치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게 아까 살펴보셨던 어디셔널 툴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어디셔널 툴을 다시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을 클릭해 보시면요. 맵이 다운로드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 미국의 시애틀 지방이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회사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MS 본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로케이션 화면에서 이제 특정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도상의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방금 이렇게 에뮬레이터에서 화면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에 표시된 위치로 곧바로 에뮬레이터에 사용자의 위치가 여기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개를 더 찍어볼까요? 2번을 찍으면 잠시 후에 또 2번 그 위치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번, 4번, 5번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찍은 것만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에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라이브 버튼을 끄시고 여기에 파이어 앱을 3초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3초마다 미리 지정해둔 이 지점들로 하나씩 이동을 합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실제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위치 기반 앱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능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편리하죠? 에뮬레이터에 추가된 기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앱 성능 분석과 성능 개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분석 이거 단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신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능 분석이라는 영역은 사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영역을 계속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 방식 그런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에 가깝습니다.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수행 속도가 좀 느려진다던가 혹은 그 반대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 대신에 이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욕현대 이런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는 작업이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균형 감각 성능 분석 그러한 개선작업에 필요한 개발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폰의 성능 요소 윈도우폰 앱의 성능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레드 모델 그래픽 스택 이건 그리기 성능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말 그대로 네트워크 성능 UI 모델 이건 화면에 그려지는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크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윈도우폰 앱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능 요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여기서는 딱 한 가지 예로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일반적인 닷넷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스레딩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UI 스레드가 있고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있고 UI 스레드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 화면에 표시되는 어떤 이미지의 레스토라이징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애니메이션 그리고 요소가 실제로 배치되는 어떤 레이아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들 디스패치 네트워킹 파리싱 디스패치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하는 스레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레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폰에서는 어떤 식이냐. 이제 컴포지터 스레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컴포지터 스레드는 아까 구조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그렇게 합성된 애니메이션을 백버퍼에 쓰는 작업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UI 스레드나 이쪽에 처리가 처리해야 될 작업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몰리더라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렌더링 성능을 해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렇게 적절한 렌더링 프레임이 유지되는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망고에서는 또 약간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뭐 아까하고 똑같은데 메뉴에 터치 스레드라는 게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터치 스레드는 사용자의 터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터치 뭐 스크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대한 이제 입력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윈도우폰의 터치감 자체는 이전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잡한 요소를 렌더링하는 경우 특히나 리스트박스에서 이미지가 들어간 그 수많은 항목들을 이제 렌더링할 때 그때 뭐 뭉칫거리는 현상이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자의 터치까지도 그 UI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는 바람에 특정 터치를 놓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치 스레드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서 복잡한 요소를 스크롤하는 경우에도 렌더링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맥퀘스트에서 이러한 앱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레딩 모델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스레딩 모델 외에서도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레이아웃 처리 과정 그래픽 스택에서 일어나는 렌더링 과정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에 중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발자가 작성한 그 앱에 대한 성능을 사용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이 멈칫거리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메인화면 진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터치스크롤 자체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느립니다. 실행 도중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개발자가 생각하는 성능에 대한 개념과는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종 사용자들이 성능이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 작동하는 UI 이제 재빠른 앱의 시작속도 안정성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앱 자체에 외관이 좋다든가 멋져 보인다든가 뭐 이러면은 좋겠죠. 화려하고 근데 막상 그렇게 개발된 앱에서 지금 이 PT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해당 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로파일러 여기에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프로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인티그레이티드는 말그대로 통합된 통합 프로파일러 이게 단순히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도구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 프로파일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성능 문제를 패턴식으로 찾아내서 어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어떤 패턴의 성능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웹퀘스트에서는 이런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우스 파인더도 믹스11에서 프로파일러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했던 예제인데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디버그 메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스타트 윈도우 폰 퍼포먼스 애널리시스 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 디버깅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메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메뉴를 선택하시면요. 이제 뭐 성능 분석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밑에 launch application 아이콘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성능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으로 보안 상태에서요. 프로파일링 프로그레스 라고 하면서 콜렉팅 데이터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지금 아 예 떴습니다. 지금 뭐 10초 14초, 5초 뭐 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얘를 한번 드래그를 해보죠. 어 예 굉장히 뭔가 민기적민기적 거리면서 아유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드래그가 되죠. 네. 일단 이렇게 스크롤 문제가 있다는 건 일단 여기서 보셔도 알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래그도 느린데 페이브릿을 넘어가면 예 이렇게 넘어가서 한참 있다가 로드가 되면서 팬딩이라는 글자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드래그를 하는데 아 예 이렇게 드래그를 놓으면 반응을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면을 더 넘어가면 뭐 여기는 뭐 그냥 고정된 화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크롤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이제 예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파일러에서 성능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한 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끝나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되죠. 네 일단 양이 많으니까 분석 데이터의 양이 많으니까 이거 줌을 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지금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범례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레임 레이터 제일 먼저 있네요. 성능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이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이렇게 성능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쪽 왼쪽에 보게 되면 성능 데이터에 대한 어떤 범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항목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첫 항목은 프레임 레이트 말 그대로 프레임율이고 이 화면이 몇 번 갱신됐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PU 유세이지라고 CPU 사용률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익숙하시겠죠. 여기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녹색은 UI 스레드가 사용한 CPU 사용률 그 다음에 약간 파란색 도는 보랏빛 이 색깔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CPU 사용률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시스템이고요. 그 밑에 나타난 것은 이제 메모리 사용률이 되겠죠. 꾸준히 그냥 양이 중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가 있겠는데요. 스토리보드는 이제 실버라이트 혹은 WPF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뭔지 알고 계실 텐데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을 때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로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로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GC 이벤트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가비지 콜렉터에서 메모리를 수집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지표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데이터가 커서 조금 느리네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죠. 그게 아마 이제 초반 15초 뭐 이 앞까지 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앱 실행에 관계된 이 영역을 한번 드래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하게 되면 이 영역에 대한 성능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이런 이슈를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걸 살펴보게 되시면요. 어떤 내용인가요? UI 스레드에서 프레임 프레임 그리기보다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 처리에 CPU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Observation 썸머리를 살펴보시면 UI 스레드가 60% 가까이 CPU를 쓰고 있으니까 function 옵션을 사용해서 CPU를 잡아먹는 원인을 분석해봐라.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CPU를 사용해서 내용을 다시 그리는데 CPU 사용률이 너무 높아서 잠재적으로 어떤 프레임율이 너무 낮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퍼포먼스 워닝 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뷰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functions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영역 내에서 호출된 함수들 중에서 이제 주로 어떤 호출을 이제 함수 호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inclusive sample 이라는 걸로 한번 정렬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많이 호출된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옆에 표시된 것들은 이제 시스템 단내 프레임워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제 함수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밑으로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하다 보시면은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링크 표시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et new listing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밑에 read json 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new listing 이라는 이제 property의 get 함수인데 그거에 접근을 하면서 여기서 read json 이라는 데이터를 읽어서 반환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코드는 read json 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json 파일을 이렇게 파싱을 해서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보시면은 force generator라는 상수가 false로 돼 있어서 항상 이렇게 json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코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true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거 외에 딱히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사용자가 작성한 어떤 코드 부분이 문제를 일으켜야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최초로 나타난 부분이 방금 살펴본 뉴리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살펴볼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스크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 스크롤을 하는데 굉장히 버벅거리고 이랬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CPU가 약간 놀고 있다가 다시 CPU 사용률이 최고 상태로 치달은 이 영역을 보도록 하죠. 지금 살펴보시면 CPU 사용률이 레이아웃 업데이트 하는데 너무 많이 쓰여서 프레임율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그랬더니 프레임 메뉴와 비주얼 트리 항목을 사용해서 병목을 체크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프레임 뷰를 사용해서 이 성능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특정 프레임 순간에서 CPU 사용률이 얼마나 높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프레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CPU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프레임을 한번 찾아보죠. 프레임 115 라는 게 있었네요. 아까 그 이슈에서 제시를 했을 때 프레임스 뷰하고 비주얼 트리 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비주얼 트리 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프레임 115 번에 대한 비주얼 트리 라고 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항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비주얼에서 보더 그리드 파노라마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파노라마 리스트 박스 스크롤바 리피트 버튼 코드 프레젠터 리스트 박스 요소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 각 항목들을 렌더링 할 때 이런 버츄어라이징 스택 패널 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 요소는 내부에 표시되는 항목이 복잡할수록 이제 C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복잡한 형태의 요소를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제 그런 요소를 사용해서 리스트 박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은 리스트 박스의 기본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 자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데모에서 보여드리기가 곤란해서 여기서는 그냥 이 항목이 이런 병목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파악했다 라는 것만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출되는 함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인크루시브 샘플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항목이 컨버트가 있네요. 처음으로 나오는 항목이 컨버트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버트라는 항목이 있고 컨버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타겟 파라메터 값을 받아서 이제 sname에서 파라메터를 스트링컨버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받아와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이 아래 영역에서 s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네요. 쓸모가 없는 함수인데 계속해서 호출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사실 살펴보면 인크루시브 샘플이 포함된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성능 개선 작업이라는 것은 티클모가 태산이죠. 아무리 작은 성능 향상 이라도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씩 고치면 그게 다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보탬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중간에 목록을 스크롤 하던 그 부분에 대한 성능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파노라마 뷰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페이보릿 메뉴로 넘어갔을 때 화면이 멈칫거리던 문제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 영역으로 넘어가서 퍼포먼스 워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캐시된 비주얼 항목의 애니메이션 때문에 캐시 무효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좀 더 보면 텍스트 블록이 아이템 프레젠터 일부로서 캐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캐시가 무효화됐다. 캐시가 무효화되니까 화면에 항목을 계속 다시 그려야 되죠. 그것 때문에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그러한 CPU 사용률이 높은지 프레임 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PU 사용률이 높은 프레임을 한번 걸러보고요. 135번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뷰에서 지금 이 프레임 135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오른쪽 살펴로 눌러서 비주얼 엘레멘트 뷰로 넘어가면 어떤 항목이 CPU 사용률이 높은지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 항목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는 아까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랩패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도 텍스트 블록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보면 애니메이션이 원인이라고 잠깐 나왔었죠. 이 지금 텍스트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스토리보드 이 항목을 통해서 텍스트 블록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컬러 애니메이팅 using 키 프레임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지금 얘가 프레임률 10.8 그리고 드로우타임이 64ml 텍스트 업데이트 하는데 4초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물 페이지의 소스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 블록이 로드 됐을 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계속 일으키게 isn 컬러 키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1초마다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병목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주석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트리거 까지를 막아버리죠. 자 지금까지 지금 주석처리를 몇 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떴는데요. 지금 드래그를 하면 처음에 드래그가 멈칫거리던 것보다는 좀 매끄럽게 돌아가죠. 두 번째로 이제 페이보릿을 한번 살펴보죠. 네 여기서도 아까는 드래그를 했을 때 그냥 멈췄다가 턱 하고 화면이 넘어갔다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드래그가 되네요.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앱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렇게 벽목 지점을 찾아내고 그런 벽목 지점을 추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앱 개발에서는 이런 부분에 성능 지점하는 부분을 그런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성능 지표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개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어떤 버틀렉 그 벽목 지점을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아이디에 통합돼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통합돼서 어떤 이 윈도우폰 앱의 UI 처리 코드 수행 메모리에 관련된 이런 앱의 종합적인 성능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런 성능 분석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패턴을 기반으로 개발자에게 어떤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되겠고요. 또한 개발자가 아까 살펴보셨듯이 분석 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뷰 중에서 어떤 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코드를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성능 분석을 해 나가고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도우폰의 새로운 버전인 망고를 위한 개발도구에 추가된 에뮬레이터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보다 앞으로 고품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웹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